친구 특집 3부작의 주인공이 찍은 준비를 하고 신동엽 씨의 17년 지기 여사친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사친? 미국 최고의 재기적인 방송식 방송! 김원희 씨입니다! 감사합니다!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로 1번! 자, 두 번째! 진짜요? 마지막 세 번째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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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 착석하세요! 너는 진짜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고 이렇게 날라먹는 거야 전체적인 맥락이터 그게 맥락이터가 낫구나 맥락이터 여기서 보시죠 김현병이랑 너무 겹쳐 오, 나 있어! 오, 소름! 이거 스마스! 있어! 완전 똑같아, 완전 김병 씨, 눈 떠야 돼요? 제가 보는 거니까 선생님, 너는 봤어? 내가 이런다고? 비슷합니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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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